자, 2번 문제는요. 우리 2004년 10월 학평 문제, 미적분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최소의 최소값을 구하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는 문제여서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보니까 도로가 PA, PB 이렇게 직선 도로가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새 도로, 이 새 도로 빨간색을 선생님이 표현을 해놨는데 이 도로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끔 했었을 때의 무슨 값? 탄젠트 세탁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직각삼각형도 다 너무 잘 보이고요. 그쵸? 길이도 너무 다 잘 줬어. 이 지금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의 길이 2km 지금 준 거고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에서도 16이라는 길이를 지금 주게 된 거죠. 각 한 개 알고 그 다음에 길이 하나씩 알면 우리가 길이를 다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얘가 세타면은 당연히 여기도 지금 세타인 상황이 되겠죠. 얘네 지금 두 개 평행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될 거냐면요. 이 빨간색 길이를 일단은 세타로 표현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뭐부터 한번 해볼까? 여기 H라고 한번 더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둘게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 BH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밑변을 알고 빗변과의 관계성을 따지고 싶으니까 빗변, 밑변 뭐가 있죠? 코사인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pH분의 2가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BH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걔는 코사인 세타분의 2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이제 이 길이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 AH라는 길이는 지금 빗변과 지금 높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무슨 개념이 나와야 돼요? 사인이 갖고 나와야겠죠? 네. 사인을 갖고 오면은 AH분의 16이 얘가 지금 사인 세타이면 되겠구나. 따라서 AH는 얼마가 돼야 돼? 사인 넘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얼마?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빨간 색깔 새 도로의 길이는 결국에는 얘네들을 뭐 해주면 되겠다? 더 해주면은 끝나는 거죠. 너무 간단하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 도로의 길이가 뭐가 되고 싶었을 땐 거니까요. 우리가 최소가 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얘네들은 이제 세타에 대한 시기까지 선생님이 뭐 F세타라고 둘게요. 세타에 대한 시기인 거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2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16 이렇게 둬버립시다. 네. 이걸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일단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코사인, 사인 섞여있을 때 생각해서 할 수 있었던 게 합성의 개념이었죠.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더해져 있었을 때 우리가 합성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 막 구할 수 있었던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사인과 사인이 지금 분모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합성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미분의 아이디어를 이제 갖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극대 극소를 구하는 과정은 사실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극대 극소값 줄 중에서 최대 최소값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은 사실 이제 범위가 주어지면 반드시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얘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은 우리가 극소가 되는 애들 중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F' 세타를 구해주시면 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몫의 미분법이 되는 거겠죠? 네. 사실 뭐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시커트 세타인 거니까 걔를 미분해도 괜찮고요. 그냥 못 미분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자, 분자 미분하면 어차피 0되뻘이고 마이너스 2배에 코사인 세타 미분해주면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더하기 얘 미분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16 얘 미분하면 어차피 0되뻘이고 마이너스 분모 미분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되는 거 찾고 싶다? 0되는 값을 지금 찾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이 사인 세타가 뭐 되는 거? 이제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6 코사인 세타를 만족하는 값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넘긴 거예요. 0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인 세제곱 세타 값이 16 코사인 세제곱 세타 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 자 눈치챈 친구들은 얘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볼지 조금 감이 왔을 거야.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을 가졌을 때의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괜찮은 되게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넘겨버리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넘겨버리면요. 코사인 세제곱 세타 분의 사인 세제곱 세타가 얘가 이제 8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 이 값 자체가 지금 뭐가 되겠다? 얘가 지금 탄젠트 세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탄젠트 세제곱 세타가 8이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실수값 중에서는 이제 뭐 밖에 없어요? 2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답이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최소가 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얘를 미분해서 0되는 그 값이 항상 최소라는 보장은 없죠.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따져볼 거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가 세타의 범위가 돼야 되는데 세타 이거 2반되는 세타 값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얘가 아니아니 탄젠트 세타라고 둘게 얘를 이를 만족하는 그 세타. 그렇죠? 근데 탄젠트 함수는 굉장히 좋은 게 얘는 무슨 함수예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범위 자체가 삼각형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파일을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증가하는 형태에서 이 탄젠트 세타가 만약에 2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은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세타의 범위도 어떻게 된다? 세타도 2보다 작... 뭔가 더 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 세타 값도 이 2를 만족하는 어떤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 지금 증가하는 순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지금 탄젠트 세제곱 세타가 8보다 작게 돼. 그치? 그러면 얘도 이런 부등호를 따르게 되고 얘가 이렇게 0보다 작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f' 세타가 0보다 작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게 되는 이 상황에서는 얘는 지금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f'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f' 값이 0이 됐었던 거죠. 이제 이것만 따져볼 건데 이번에는 탄젠트 세타가 거꾸로 이제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뭔가 2를 만족하는 그런 알파가 있었을 때 세타가 알파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탄젠트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이 부등호가 어떻게? 반대로 바뀌어버리죠. 지금 탄젠트 세타가 2보다 큰 거니까 탄젠트 세제곱 세타도 8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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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게 된다. 즉, f'이 지금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무슨 얘기야? f'이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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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감소해요. 아래로 부르기지 위로 부르기지 모르겠어. 중요하지 않아. 네, 일단 갈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잠깐 이제 탄젠트 세타가 2가 되는 지점에서 지금 f'이 멈춘 거죠. 접선의 계획은 0이 됐다가 다시 어떻게 계속 계속 증가해요. 아! 그럼 이 극속값이 당연히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탄젠트 세타가 2였을 때의 그 상황 자체가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무슨 값을 구하는 거다?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끝났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그냥 2예요. 사실 여기 과정까지는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상황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 이거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삼각함수 단어에서 많이 이제 이용했었던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삼각함수가 포함된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단은 합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많이 등장하는 내용인 거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극대극소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미분을 한 다음에 이제 값을 따져주는 것도 이제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힘내서 복습 꼭 하시고요. 네, 파이팅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